오늘은 바로 저도 처음 도전하는 건데 성공할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저도 유튜브로만 봤죠 만들기? 만들기를 시도할게요 못 만들 것 같아 벌써 손이 끈적거려 자 준비물 울풀! 어떻게 해? 여기다가 해? 아니 여기 보이게 여기다가 해 하나에다 다 해? 네 하나만 해볼까? 왜냐면 두 개밖에 없어 하나만 해보자 주 성분이 FBA라는 게 들어간 물풀을 구하셔야 해요 자 그럼 물풀 넣겠습니다 설명서 허우! 그런 거 없죠? 여기 뭐 들어갔어? 근데 여기 이따 빼면 될 것 같아 뭐야 그게? 아 이거 뚜껑 맞아 맞아 짠 잘 쏘셔놓으세요 우와 자 한 번 깔았어요 케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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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없어 아 개빈이 사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건 뭐야? 잘못 찾아준 것 같아 우리 뭐 주방을 청소하라는 거지 주방 세제 베이킹 쏘다? 이게 제가 매니저 오빠한테 부탁드렸는데 이거 잘못 찾아다 주신 것 같아요 숟가락이야 숟가락이야 괜찮니? 어떻게? 숟가락을 모양처럼 넣자 안 돼 아 언니 어시스턴트는 이거 잘 봐줘야 되잖아 나 그러네요 아 진짜 나 그냥 옆집에 놀러온 소녀 약간 이런 컨셉으로 잡고 있었는데 아니야 언니 지금 내 어시스턴트야 여기 넣으세요 일단 이거를 여기다 넣어볼게 아빠가 치우자 응 완성될 것 같아 내가 밖에 가서 베이킹 소다를 구해 올게 있을까? 자 돌아왔습니다 어 있네 베이킹 그럼 집인데 자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으래요 얼마나 넣으라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한번 넣어보자 약간 색? 이거 어때?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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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비벼 비벼 헤엑 rang 어 느낌이 좋아 혹시 이거 만드는 법 아세요? 하 요즘 맞게 하고 있는건가요? 어때? 형아이 어때? 어.. 물풀에 베이킹 소다가 들어갔어 다 들어갔어. 완벽한 분석. 이제 원래는 붕사라는 걸 넣었는데 붕사는 손 피부에 좋지 않대. 그래서 나는 니뉴를 넣을 거예요. 넣어주세요. 얼마나 넣어? 됐어 됐어. 근데 붕사는 아까 전에 두세 방울 넣었는데 왜 이거는 쭉쭉 넣었어? 왜냐면 이거는 붕사보다 훨씬 약한 재질이니까. 물을 넣어야 된대 누가? 전혀 슬라임이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 게 생겼는데? 아 베이킹 파우더를 더 많이 넣어야 되나? 그런가 봐. 넣어보자. 베이킹 파우더를? 베이킹 소다랑 베이킹 파우더랑 같은 건가? 베이킹 파우더는 먹는 거 아니야? 맞겠지? 같은 거겠지? 같은 거예요? 아 소다를 넣어야 된대. 단체로 세 번째 화질이 없어서 쩜쩜쩜쩜. 아 그러면 그냥 이걸 넣어보자. 새가 지나가는 효과를 넣어주세요. 이걸 넣어보자. 이걸 넣어보자. 이걸 넣어보자. 쩜쩜쩜. 주방 살짝 재생. 어떤이니? 헉! 이건 뭐야? 왜 이런걸 사다줬었어요 보고 계시나요? 이거 봐봐 어때 느낌이 와? 이거 가질 사람 택배비 무려 이거 가질 사람 아니야 이거 매니저 오빠 때문이에요 내가 베이킹 소다 사달라고 했더니 주광 세제를 사달라고 이거 매니저 오빠도 사달라고 아니 베이킹 진짜 당황스럽네 기름기 제거에 우수한 베이킹 소다 함유 제가 언제 주방 세제를 부탁했나요? 다진마지 말래 진짜 망한거야? 아니면 내가 붕사가 있으니까 아까 거기다가 이걸 넣어보자 나 아까 이거는 이미 거품 나 완벽한 세제가 됐어 해봐봐 붕사는 핫도그만 만들어봐 해봐 어때? 슬라임이 된다! 되네 근데 만들기 싫은 슬라임이야 숟가락용 됐지? 보여드려 빨리 빨리 덩어리가 됐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고고 됐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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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